안녕하세요 영신다이기 입니다. 영신다이기 오늘 또 화분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국내분도 있구요. 수입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 수입은 수입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가루가 7.5 높이가 8.5 7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수입이구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있고 가볍습니다. 무늬는 똑같은데 색깔은 분홍색 있고 노란색 있고 흰색 있고 3가지나? 네 3가지인거. 흰색, 노란색, 하늘색, 분홍색 네가지인거 같습니다. 색깔은 4가지 있습니다. 자 1번에 가루가 7.5 높이가 8.5 7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2번부터는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12 높이가 22cm 12도 되고 더 조금 더 크고 얘는 좀 더 낮고 입 있는 데가 조금씩 국내분은 다릅니다. 네 키는 크고요. 자 2번에 가루가 12 높이가 22 2만원짜리입니다. 어 어디가 또 많이 있는데 네 저 전에 영상에 또 올라갔나 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지금 2개만 있는데요. 저기 또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자 2번에 가루가 12 높이가 22 2만원짜리입니다. 국내분입니다. 3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9.5 2개에 7천원입니다. 얘는 한 모양이고요. 같은 색깔입니다. 이렇게 네 홍보다 조금 더 크죠? 7.5cm니까 네 모양은 다 같고요. 네 자 3번 가루가 7.5 높이가 9.5 2개에 7천원짜리입니다. 어 4번입니다. 4번은 가루가 8 높이가 8.5 4천원입니다. 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네 이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한가지 어 얘는 두개밖에 안남아요. 두가지 3가지 어 4가지 어 4가지 다섯가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갈색 얘는 남색 뭔색 네 고동색 네 색깔이 음 4번에 가루가 8 높이가 8.5 4천원씩입니다. 국내분입니다. 5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8.5 높이가 8 3천원입니다. 얘는 한 모양이고 한 색깔입니다. 좀 두께가 있고요. 좀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3천원짜리인데 네 한 모양 자 5번에 가루가 8.5 높이가 8 3천원입니다. 자 얘는 어 가루가 13 높이가 11 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가루가 13cm면 엄청 크죠? 요렇게 네 창 심어도 되고 이거 심어보니까요. 네 좀 그 모둠같은거 심어도 괜찮고 좀 높아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은 하나 두개 있는거 하나? 이 파란색은 딱 두개 있네요. 이렇게 두개 있고 다 이 색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분입니다. 6번에 가루가 13 높이가 11 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국내분입니다. 자 가루가 8 높이가 9.5 두개에 7천원입니다. 얘는 여러가지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습니다. 네 8cm가 더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섞여 있어요. 자 난처 모양이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모양 코스모스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도 있어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인데 얘는 분홍색도 있고 동글동글한 모양은 하늘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모양도 있고 여러가지. 얘는 키가 작은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자 여러가지죠. 자 얘는 어 무조건 두개에 7천원에 갑니다. 가루가 8 높이가 9.5 인데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왔다갔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7번에 두개 7천원입니다. 8번에 국내분입니다. 8번은 어 가루가 13.5 높이가 11.5 5천원 짜리입니다. 네 얘는 어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나가고 다시 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네 파란색 어 녹색입니다. 녹색이라고 해주세요. 녹색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분홍색 다섯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빨간색 녹색 노란색 하늘색 분홍색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8번은 가루가 13.5 높이가 11.5 5천원 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입인데요. 어 전에 많이 올라갔던 화분인데요. 어 마감된거는 마감되어 있고 네 없는거는 없고 남은거 이제 재고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얘는 세일에서 내가 팔았기 때문에 계속 세일가로 판매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에 8 곱하기 10 입니다. 9천원 짜리 7천원에 갑니다. 네 8은 가로 네 10은 세로 입니다. 높이예요 높이. 자 얘는 한가지 모양이구요. 다른데 어 아마 검색해보시면 이것이 9천원 만원 올라가서 했을겁니다. 영신다육에서만 이렇게 많이 세일해서 파니까요. 네 저렴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가로가 8 높이가 10 9천원 짜리 7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어 얘도 한 9천원 정도 할거에요. 네 7천원이 아니라 얘가 음 수제아부이다 보니까 엄청 단가가 세요. 다른데서는 아마 9천원이나 할겁니다. 저희가 내가 사람한테 사정해서 이거는 5천원에 다운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도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가로가 7 높이가 10.5 5천원에 판매합니다. 5천원 어 다른데서는 한 9천원에 올라올겁니다.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여기 어디에 올라와서 있던데 9천원에 내가 봤는데 자 이 색은 녹색 자 흰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하늘색 요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10번에 가로가 7 높이가 10.5 5천원에 판매합니다. 엄청 세일하죠. 자 11번 11번도 가로가 10.5 높이가 10.5 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어 흰색이 있구요 엄청 어 화려하고 이쁩니다. 네 그리고 색깔이 엄청 얘는 어 깨끗 깨끗해요 깨끗해 단색 흰색 그 다음에 녹색 녹색 그 다음에 하늘색 네 하늘색 그 다음에 주황색 요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도 재고가 어 보이는게 다해 얼마 안남았어요. 자 11번 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10.5 였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얘도 음 가로가 9 높이가 9 9천원짜리 7천원에 세일합니다. 네 얘도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자 얘는 파란색 입니다. 얘는 파란색 네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네 이렇게 색깔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12번 가로가 9 높이가 9 9천원짜리 7천원에 세일합니다. 지금도 수입입니다. 얘네들은 자 가로가 18.5 높이가 11.5 13번입니다. 네 얘도 만원짜리 전에 제가 이거 만원씩 팔았어요 네 8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어 좀 높은 분이구요 네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죠 어 사각이라 지느라기가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 네 노란색 주황색 흰색 그 다음에 얘는 녹색 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13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도 가로가 9.5 높이가 12cm 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네 얘는 한가지 색이고요 네 이렇게 꽃무늬가 옆에도 있고요 네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꽃무늬가 다 있죠. 얘는 우리나라 수제화분이면요 몇만원씩 할 겁니다. 어 수입이라 좀 저렴한거죠. 자 14번 가로가 9.5 높이가 12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오늘은 30 몇번까지 가니까 좀 빨리 갈게요 네 자 여기 15번 가로가 6.5 높이가 8 6천원짜리 4천원에 세일합니다. 어 노란색하고 네 하늘색 네 얘는 보이는게 재고 다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네 얘도 원래는 가격이 엄청 센 가격인데요 제가 4천원에 찍어 놨어요 엄청 어 싸게 자 15번에 4천원씩 입니다 자 16번 16번도 전에 제가 만원씩 팔았던 화분입니다 자 가로가 9 높이가 12.5 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3가지 색이고요 한가지가 빠졌어요 자 튤립 네 이렇게 좀 농분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어 흰색 노란색 주황색 3가지가 있습니다. 자 16번 가로가 9 높이가 12.5 만원짜리 8천원 세일합니다. 자 지금도 수입입니다. 수입 이제 가로가 7.5 높이가 11 5천원씩 입니다. 얘는 총 사각이고요 조금 높은 분입니다. 자 행복상해 라고 떠졌는데요 행복해상 네 이렇게 사각 진을 하기 좋아요 목대에 조금 있는 애들도 괜찮고 네 4각 네 색깔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4가지 색이 있습니다. 17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5천원 입니다. 자 18번은 2 4 6 8개 남았네요. 자 18번은 8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1 5천원 짜리 입니다. 얘도 이렇게 생겼고요 네 옆에 하고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색깔은 어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1개 남았네요. 몇개 이제 안 남아서요 18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5천원 짜리 8개 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지금 수입입니다. 네 가로가 9.5 높이가 8 7천원 짜리 입니다. 자 무늬가 수대화분이라 수입이라도 네 그래서 단가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색깔은 음 하늘색 노란색 흰색 빨간색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19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8 7천원 입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가로가 12.5 높이가 9 7천원 입니다. 자 얘가 옆에 리본 모양 하고 막 섞여 있어요. 자 얘는 나무 모양이구요 네 이렇게 네 나무 모양 네 색깔은 하늘색 있구요. 그 다음에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있고 노란색 있습니다. 4가지 색깔입니다.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가로가 12.5 높이가 97,000원짜리입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97,000원입니다. 얘네들은 리본 모양이 있고요. 이뻐요. 네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얘네들은 색깔 여기도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탕이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자 하늘색 그 다음에 흰색은 어디가 있나 네 흰색여가 있네요. 자 흰색 이렇게 4가지 자 21번 가로가 12.5 높이가 97,000원 이었습니다. 자 22번 갑니다. 22번은 가로가 8 높이가 15,000원입니다. 얘도 이렇게 그림이 있고 네 좀 높은 분이죠. 네 수입입니다. 얘는 흰색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22번은 가로가 8 높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자 23번 갑니다. 23번 가로가 7.5 높이가 11,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습니다. 자 23번 가로가 7.5 높이가 11,000원입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11,000원입니다. 얘도 10이고요. 네 흰색 이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빨간색 하늘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24번 가로가 8.5 높이가 11,000원입니다. 자 25번 갑니다. 25번은 가로가 7.5 높이가 11,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어 모양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심으면 이쁜데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자 빨간색 하늘색 흰색 노란색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25번은 특별히 1,000원씩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1,000원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6번부터는 국내분이 갑니다. 네 끝까지 자 26번 가로가 11.5 높이가 11,000원짜리 입니다. 깔싸맘 합니다. 네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입이 있는데도 넓구요. 네 국내분입니다. 한가지 색깔이구요. 한가지 모양입니다. 자 26번 가로가 11.5 높이가 11,000원입니다. 자 27번도 국내분입니다. 자 가로가 10.5 높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지금 5개 현재 5개 남았네요. 좀 지저분한 화분인데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색깔 그 다음에 이 색깔 그 다음에 흰 색깔인데 이렇게 네 자 27번 국내분 가로가 10.5 높이가 15,000원 5,000원짜리 이었습니다. 자 28번 국내분 가로가 8.5 높이가 9,000원 5,000원짜리 입니다. 사각이구요. 네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색깔은 노랑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남아있네요. 네 다섯가지 색깔이었는데 빠지고 세가지 색깔 남았어요. 자 28번 가로가 8.5 높이가 9,000원 5,000원짜리 입니다. 자 29번 갑니다. 29번 국내분 쭈물럿 분입니다. 인기가 좋았던 화분인데요. 제가 세일을 합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9.5 9,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쭈물럿 작년에 엄청 많이 팔았던 분이에요. 이게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쭈물럿 분이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남색도 있고요. 하얀톤 난 것도 있고 옅은 하늘색 분홍색 주황색 주황색이나 분홍색이나 네 색깔 이렇게 진한 파란색도 있고요. 네 자 19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9,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30번은 두개 남았습니다. 자 가로가 11.5 높이가 23만원짜리 27,000원에 갑니다. 국내 수대분입니다. 농분이고요. 네 이렇게 두개 남았어요. 27,000원에 세일할 때 가져가셔요. 이쁩니다.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 꽃 하나 이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자 30번 가로가 국내 수재분입니다. 11.5 높이가 23만원짜리 2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국내 분 가로가 13 높이가 17,000원입니다. 자 13cm 더 된 것도 있고 조금 못된 것도 있고 좀 더 된 것도 있고 13cm 되고 있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자 13번에 가로가 13 높이가 17,000원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13번이 아니고 31번이었습니다. 30 제가 번호를 적었는데요. 31번이 두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엎을게요. 자 32번 가로가 6.5 높이가 10.5 2만원짜리 17,000원에 갑니다. 자 31번이라 하고요. 캔디부는 7cm고 높이가 11.5 그 다음에 여기 빨간머리에는 가로가 6.5 높이가 10.5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2만원짜리 17,000원에 세일합니다. 두께가 좀 두껍고 무게감이 좀 있어요. 캔디부는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안에가 네 못팔게 이 빨간머리엔이 들었구나. 네 빨간머리엔이 못팔게 되어있대요. 그래서 이 보증서가 없는 화분은 걸린답니다. 팔면 그래서 보증서가 안에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빨간머리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캔디부는 있습니다. 캔디부는 2만원짜리 17,000원에 세일합니다. 캔디부는 이렇게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머리엔은 머리 따는 애들도 있고요. 여러가지 무늬가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자 32번 캔디부는 빨간머리엔 2만원짜리 1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33번입니다. 가루가 11.5 높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개구리다리고요. 아시죠? 이거는 제가 떨어지면 갖다 놓고 나서 맨날 들어오는 화분이라 거의 저희 매장에 안 떨어지고 있는 화분입니다. 자 33번 가루가 11.5 높이가 15,000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화분이 오늘은 많이 또 네 올렸습니다. 네 영신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